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주식 투자자라면 꼭 읽어야 할 주식 투자 명저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피터 린치는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투자자입니다. 누적 수익률 2500% 연평균 복리 수익률 28%로 엄청난 성과를 올리셨구요. 마젤란 펀드 운용시 단 한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이 실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종목 선정 중에서 1. 최종 점검 목록 2. 스토리를 재확인하라 3. 중요한 숫자들에 대해서 살펴볼건데요. 최종 점검 목록에서는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번째 볼 스토리를 재확인하라에서는 성장기업과 회생주 투자를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시구요. 그리고 세번째로 볼 중요한 숫자들에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살펴봐야 될 13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지 않고 돈을 버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최종 점검 목록. 다음은 6가지 유형의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여기서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이 책 리뷰하면서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은 마지막 썸네일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여기서 6가지 유형은 1. 저성장주. 2. 대형우량주. 3. 경기순환주. 4. 고성장주. 5. 회생주. 6. 자산주입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주식인지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식 전반에 걸쳐서 살펴봐야 될 목록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1. 퍼. 같은 업종의 비슷한 회사에 비해서 이 회사의 퍼가 높은가 낮은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2. 기간 투자자의 보유 비중은 보유 비중이 작을수록 좋다. 3. 내부자들이 매입하고 있으며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가. 둘 다 긍정적인 신호다. 4. 지금까지 이익성장실적은 어떠한가. 이익은 단발성인가 지속성인가. 이익이 중요하지 않은 유일한 유형은 자산주라고 하고요. 5.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건전한가 취약한다.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구요. 재무건전성 등급은 높을수록 좋겠죠. 6. 현금 보유량. 포드의 주당 현금이 16달러라면 이 주식은 16달러 밑으로는 떨어지기 힘들다. 16달러가 이 주식의 바닥이다. 여기까지가 공통적으로 고려할 요소였구요. 이제는 주식 유형별로 최종적으로 꼭 이거를 점검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목록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1. 저성장주. 저성장주는 배당이 중요함으로 배당이 아니라면 보유할 이유가 없다. 배당이 항상 지급되었는지 꾸준하게 증가했는지 확인한다. 가급적이면 배당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인한다. 그 비중이 작으면 이 회사는 공경을 맞이해도 여유가 있다. 이익이 줄어도 배당을 지급할 돈이 있기 때문이다. 그 비중이 크면 배당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더 크다. 2. 대형우량주. 이들은 좀처럼 망하지 않을 대기업들이다. 주요 관심사는 주가인데 퍼를 보면 비싼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동종업계 주식보다 퍼가 낮으면 싼 것입니다. 사업 다학화로 장차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라. 회사의 장기 성장률을 확인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동일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라. 이 주식을 영원히 보유할 계획이라면 이전 침체기와 시장 폭락 때 실적이 어땠는지를 확인하라. 맥도날드는 1977년 폭락에 잘 버텼고 1984년 폭락에는 횡보하였다. 1987년 시장 붕괴에서는 다른 종목들과 함께 무너졌다. 전반적으로 맥도날드는 훌륭한 방어주였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1973년에서 1974년 폭락 때 타격을 입었지만 주로 주가가 고평가되었기 때문이다. 1982년, 1984년, 1987년에는 잘 버텼다. 켈로그는 1973년에서 1974년을 제외하면 최근의 폭락에서 모두 비교적 건실하게 버텨냈다. 3. 경기순환주 재고를 계속 자세히 지켜보고 수요 공급 관계도 살펴보라.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 있는지 지켜보라. 이는 대개 위험한 신호다. 경기가 회복되면 점차 퍼가 내려간다고 예상하라. 투자자들이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내다볼 때 회사의 이익이 최대치에 이른다. 투자한 경기순환주를 잘 알면 경기순환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업종에 경기순환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3에서 4년 상승기간 뒤에는 3에서 4년 하강기간이 온다. 항상 그런 시기였다. 자동차는 노후화함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1에서 2년 교체 시점을 미룰 수도 있지만 조만간 매장에 다시 찾아온다. 자동차 업종은 침체가 심할수록 회복도 그만큼 강력하다. 가끔 나는 자동차 매출이 부진이 한 해쯤 더 이어지기를 은근히 바란다. 그러면 호환기가 더 길고 강하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 매출 호조가 5년 동안 이어졌으므로 이제 경기가 상승주기의 중간을 지나 막바지 근처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순환 업종에서는 하강 시점보다는 상승 시점을 예측하는 편이 훨씬 쉽다. 4. 고성장주 유망 제품이 그 회사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확인하라. 레그스는 비중이 높았지만 렉사는 높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익성장률이 얼마였는가? 나는 20에서 25% 성장률을 좋아한다. 성장률이 25%가 넘는 기업은 경기한다. 인기 업종에서는 성장률이 50%인 회사도 있지만 알다시피 이런 회사는 위험하다. 피터 린치는 성장률이 30% 이상 유지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사가 확장 능력을 입증하려면 2개 도시 이상에서 성공 공식을 복제해서 매장 운영에 성공해야 한다. 회사가 성장할 여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 픽앤세이브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매장을 열었고 북부 캘리포니아 매장 설치에 대해 막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확장할 주가 49개나 남아있었다. 반면 시어스는 어디에나 매장이 있었다. 퍼가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인가? 즉 이때는 퍼값이 성장률보다 낮은 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다음에 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확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신설 모델이 작년에는 3개 올해는 5개 느려지고 있는가? 신설 모델이 작년에는 5개 올해는 3개 면도날은 고객들이 계속 구입해야 함으로 매출이 지속되지만 센서매틱 같은 회사는 매출이 주로 단발성 거래다. 따라서 성장이 정체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센서매틱은 1983년 성장률이 내려가자 이익은 단순히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곤두박질 쳤다. 주식 역시 12개월 동안 42달러에서 6달러로 폭락했다. 주식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가 소수이고 조사하는 애널리스트도 몇 명에 불과한가? 상승하는 고성장주에는 이것이 커다란 이점이 된다. 즉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 좋다고 하십니다. 5. 회생주.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해도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얼마인가? 부채는 얼마인가? 애플 컴퓨터는 위기를 맞았을 때 현금이 2억 달러였고 부채가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부채 구조는 어떠한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적자 영업을 버텨낼 수 있는가? 지금은 나비스타가 된 인터내셔널 하비스터는 잠재적 회생주였지만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신주를 수백만 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이 희석 덕분에 회사는 회생했지만 주식은 회생하지 못했다. 이미 파산했다면 주주들에게 남은 몫은 얼마인가?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회생할 계획인가? 무수익 사업을 처분했는가? 이것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1980년 로키드는 방위 사업에서 주당 8.04달러를 벌었지만 L-1011 트리스타 역였기 때문에 상업용 항공기 사업에서 주당 6.54달러 손실을 보았다. L-1011은 훌륭한 항공기였지만 비교적 작은 시장을 놓고 맥도널 더글라스의 DC10과 경쟁을 벌이느라 고전했다. 그리고 장거리 시장에서는 747에 압도당했다. 사업에서 손실이 이어졌으므로 1981년 12월 회사는 L-1011 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1981년에 대규모 상가 주당 26달러가 발생했지만 이 손실은 일회성이었다. 1982년 로키드가 방위 사업에서 주당 10.78달러를 벌었을 때 이제는 손실을 메울 필요가 없었다. 2년 만에 이익이 주당 1.5달러에서 10.78달러로 증가했다. 1-1011 중단을 발표한 시점에 투자자들은 로키드를 15달러에 살 수 있었다. 4년도 지나기 전에 주가가 60달러에 도달했고 사루타가 되었다. 이 사업이 회복되었는가? 이스트먼 코닥도 사업이 회복되어서 필름 매출의 새로운 붐 덕분에 이익을 내고 있다. 원가가 절감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어떠한가? 클라이슬러는 공장을 폐쇄하여 원가를 극적으로 낮췄다. 전에는 직접 생산하던 많은 부품을 하청주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비용 수억 달러를 절약했다. 클라이슬러는 원가가 최고 수준인 자동차 회사에서 원가가 최저 수준인 회사로 탈바꿈했다. 애플 컴퓨터는 회생을 예측하기가 더 힘들었다. 그러나 이 회사를 자세히 지켜보았다면 매출 급증, 원가 절감, 매력적인 신제품이 모두 동시에 출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6. 자산주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가? 숨은 자산이 있는가? 위 자산에서 차감해야 하는 부채가 얼마인가? 회사가 새로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가? 주주들이 자산에서 이익을 얻도록 도와주는 기업 사냥꾼이 대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각 주식의 유형별로 꼭 주식 투자하기 전에 이것들을 체크하고 투자하시면 손실볼 확률이 아주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2. 스토리를 재확인하라 피터린치는 어떤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가 번영을 복도두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회사에 어떤 좋은 일이 기대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2분 정도 그 회사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스토리를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밸류 라인이나 분기보고서를 읽는 방법도 있고 이익이 예상대로 유지되는지 조사해도 좋을 것이다. 아니면 매장에 들러서 제품이 여전히 인기 있는지 그리고 번영의 조짐이 보이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새로운 카드가 넘겨졌는가? 특히 고성장주라면 그 회사가 무슨 방법으로 성장을 지속할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성장기업의 생애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초창기의 기업은 기본 사업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어 나간다. 고속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은 신규 시장에 진입한다. 포학이라고도 하는 성숙기에 들어간 기업은 확장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각 단계는 몇 년 정도 이어진다. 첫 번째 단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하다. 기업의 성공 기반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회사가 단지 성공 공식을 복제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골칫거리다. 회사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익을 증대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투자자는 주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회사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센서매틱이 상품 절도 방지 시스템을 매장마다 잇따라 설치하며 확장하는 동안 즉 2단계인 동안 주가가 2달러에서 40달러로 치솟았다. 그러나 회사는 결국 한계에 도달하였고 더는 새로운 매장이 없었다. 회사는 성장 탄력을 유지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 주가는 1983년 42.5달러에서 1984년 저가 5.63달러까지 떨어졌다. 투자자는 이런 한계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회사의 새로운 계획이 무엇이며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다. 즉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 주식을 10년 20년 그냥 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스토리를 재확인하면서 그 기업의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 투자자들은 맥도날드의 놀라운 확장이 과거 지사가 되어버렸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어디를 보아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눈에 띄었고 아니나 다를까 퍼도 고성장주 수준인 30배에서 대형 우량주 수준인 12배로 떨어졌다. 하지만 투자자들로부터 이렇게 불신 받았는데도 주가는 1972년에서 1982년 동안 10년간 횡보했다고 합니다. 이익은 매우 양호했다. 맥도날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유지했다. 첫째 회사는 드라이브인 창구를 설치했는데 현재 매출의 3분의 1이 여기서 나온다. 이어서 아침 식사를 도입해서 매출의 전혀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다. 아침 식사를 추가함으로써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매장의 매출이 20% 증가했다. 다음에는 샐러드와 치킨을 추가했는데 둘 다 이익을 높였을 뿐 아니라 덕분에 회사는 소고기 시장에 더는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신규 매장 개점은 저조해졌지만 맥도날드는 기존 매장만으로도 성장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회사는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나야 영국과 독일의 길 모퉁이마다 맥도날드가 들어설 것이다. 펀은 낮지만 맥도날드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텍사스 항공은 5년 동안 스토리가 나빠졌다가 좋아진 다음 다시 나빠진 사례다. 나는 이 주식이 잠재적 회생주라고 간주하고 계속 자세히 지켜보았다. 텍사스 항공은 원가를 절감했다. 콘티넬탈 항공은 고객을 되찾았고 무덤에서 살아나왔다. 나는 두 회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두 주식의 보유량을 크게 늘렸다. 1986년이 되자 두 주식 모두 3배가 되었다. 1986년 2월 텍사스 항공은 이스턴 항공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발표했다. 이것도 바람직한 진전으로 보였다. 단 1년 만에 텍사스 항공의 주가가 또다시 3배로 뛰어 고가 51.5달러에 이르렀는데 1983년에 문제를 해결한 이후 10루타가 된 셈이었다. 여기서 10루타는 10배가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 회사의 전망에 대해 걱정하던 나는 불행하게도 이제 충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게다가 이스턴 항공과 텍사스 항공의 이익 잠재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나는 조만간 닥칠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텍사스 항공이 나머지 콘티넨털 항공 주식을 사들였을 때 나는 절반이 넘는 콘티넨털 항공 주식과 일부 전환사체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행운이었으며 나는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나머지 텍사스 항공 주식을 모두 팔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 행복하게 매듭 짓는 대신 실제로 나는 1987년 2월 48.25달러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 텍사스 항공의 재무 상태가 신통치 않았으며 항공업종이 불안정한 경기순환주인데도 왜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샀던가 주가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현실을 보지 못했다. 회사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는데도 나는 텍사스 항공의 최신 스토리에 말려들었다. 새로 개선된 스토리는 다음과 같았다. 텍사스 항공은 감량 경영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며 노무비를 대폭 축소했다. 이스턴 항공 지분 외에 최근 프론티어 항공과 피플즈 익스프레스를 인수했으며 콘티넨털 항공을 회생시킨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회생시킬 계획이다. 개념은 훌륭했다. 망한 항공회사를 인수해서 원가를 낮추면 막대한 이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동키호테와 마찬가지로 나는 화려한 약속에 매료되어 조랑마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나는 1988년 텍사스 항공의 이익이 주당 15달러가 된다는 예측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신문에 매일 실리는 경고신호 즉 수화물 분실, 스케줄 변경, 도착지연, 성난 고객들, 이스턴 항공 직원들이 불만 등을 무시했다. 항공업은 레스토랑만큼이나 불안정한 사업이다. 단 며칠간의 실수로도 레스토랑은 50년 걸려 쌓은 훌륭한 명성을 망쳐버릴 수 있다. 이스턴 항공과 콘티넬털 항공은 며칠간의 실수 정도가 아니었다. 회사의 여러 부분이 부드럽게 결합하지 못했다. 이스턴 항공 직원들이 불만은 경영진과 다양한 노조들이 임금과 복리 후생을 놓고 쓰라린 불화를 일으킬 조짐이었다. 노조들은 거세게 저항했다. 1987년 초 텍사스 항공의 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스턴 항공은 영업비용을 4억 달러 절감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나는 그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영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깨달았어야 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나는 주당 17에서 18달러의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1987년 말이 되자 주가는 9달러로 떨어졌다. 나는 아직도 주식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 주목할 생각이다. 1987년 여름 이스턴 항공의 심각한 문제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1988년까지 이어지리라는 온갖 증거가 나왔을 때 내가 주식 보유량을 줄이지 못한 것도 잘못이었지만 이 기본 정보를 이용해서 또 다른 승자 델타항공을 매수하지 않은 것도 실수였다. 델타항공은 이스턴 항공의 주요 경쟁자였으므로 이스턴 항공이 운영 문제로 회사 규모를 영구적으로 축소한다면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기업이었다. 나는 델타항공을 적정량 보유하고 있었지만 10대 보유 종목이 될 정도로 물량을 확대했어야 했다. 이 주식은 1987년 여름에 48달러에서 60달러로 상승했다. 10월에는 35달러로 떨어졌고 연말에는 겨우 37달러였다. 1988년 중반이 되자 이 주식은 55달러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스턴 항공과 델타항공을 타본 수많은 사람도 내가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마추어의 강점을 살릴 수 있었다. 제가 여기서 텍사스 항공 사례를 상당히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피터린치 같은 투자 대가도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큰 수익에 도취해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는 것을 놓치면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주식을 했는지를 이 책에서는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확실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숫자들이다. 13가지 지표들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레그스, 팬티 스타킹 이 앞에 나온 게 그 상품명입니다. 펜퍼스, 일용기저귀, 버퍼린, 아스피린, 렉산, 플라스틱 등 특정 제품 때문에 어떤 회사에 관심을 두게 될 때 나는 가장 먼저 이 제품이 그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부터 알아본다. 이 제품이 그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레그스 덕분에 헤인즈 주가가 치솟은 것은 헤인즈가 비교적 작은 회사였기 때문이다. 팬퍼스는 레그스보다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였지만 거대 기업인 P&G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지 않았다. 우리가 렉산 플라스틱에 열광하게 되었고 렉산이 G 제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가정하자 이어서 주식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플라스틱 사업부는 소재 사업부에 속해 있으며 소재 사업부의 매출이 G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렉산이 제2의 팬퍼스라면 어찌 되는가 G 주주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발견했다면 렉산을 만드는 다른 회사를 찾아보든가 아니면 렉산을 잊어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퍼입니다. 공정하게 평가된 회사의 퍼는 회사의 성장률과 같다. 여기서 성장률이란 이익성장률을 말한다. 이익성장률을 어떻게 구하는가 퍼와 대비해서 이익성장률을 구해달라고 주식 중개인에게 부탁하라. 요즘에는 네이버 증권 같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코카콜라의 퍼가 15배라면 회사가 연 15%로 성장하리라 기대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퍼가 성장률보다 낮다면 이 주식은 헐값인 셈이다. 예컨대 연 성장률이 12%인 회사가 퍼가 6배라면 이 주식은 아주 매력적이다. 반면 성장률이 연 6%인 회사가 퍼가 12배라면 이 주식은 매력이 없어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퍼가 성장률이 절반이라면 매우 유망하며 성장률이 2배라면 매우 불리하다. 나는 펀드의 편입할 종목을 분석할 때 항상 이 기준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퍼값이 잘 안 들어맞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경험상 퍼값이 낮은 거를 사면 거의 손해를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퍼가 높은 것을 사면 급락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퍼값은 상당히 잘 통하는 지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회사의 성장률을 구할 수 없다면 연간 이익 증가율을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주식이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미래 성장률의 경우에는 당신의 예측이나 내 예측이나 부정확하기는 마찬가지다. 조금 더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면 배당까지 고려해서 이익 성장률을 구할 수 있다. 장기 성장률 12%를 구하고 배당 수익률 3%를 더한 뒤 퍼값으로 나누면 된다. 즉 성장률이 12%면 12 더하기 3 여기서 3은 배당 수익률이고요. 나누기 10 이것은 퍼입니다. 이렇게 하면 1.5가 됩니다. 1보다 작으면 부실하고 1.5면 양호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2 이상인 주식이다. 성장률이 15%이고 배당 수익률이 3%며 퍼가 6배인 회사는 무려 3이 나온다. 즉 15 더하기 3 나누기 6 하면 3이 되는 거죠. 3. 현금 보유랑 우리는 방금 포드의 현금이 장기 부채보다 83억 5천만 달러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이야기는 앞장에 나옵니다. 회사가 현금 수십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포드 주식은 1982년 4달러에서 1988년 초 38달러로 올랐다. 그동안 나는 500만 주를 사모았다. 주당 38달러로도 나는 포드에서 이미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월스트리트는 거의 2년째 포드가 고평가되었다고 합창을 하고 있었다. 수많은 전문가가 이 경기순환 자동차 회사가 상투를 쳤으며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나는 여러 차례 매도할 뻔했다. 그러나 연차 보고서를 살펴보니 포드는 부채를 차감하고서도 쌓아놓은 현금이 주당 16.3달러나 되었다. 이 보너스 16.3달러가 상황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나는 이 자동차 회사를 당시 시가인 주당 38달러가 아니라 주당 20.7달러 즉 주가 38에서 현금 16.3을 뺀 것입니다. 주당 22.7달러에 사는 셈이었다. 애널리스트들은 포드가 자동차 사업에서 주당 7달러 이익을 낸다고 예상했는데 주가 38달러로 계산하면 퍼가 5.4배였지만 주가 22.7달러로 계산하면 퍼가 3.1배였다. 경기순환주든 아니든 퍼 3.1배는 애간장을 태우는 숫자다. 만일 포드가 엉망인 회사였거나 사람들이 포드의 최신 모델을 외면했다면 나도 보유에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포드는 훌륭한 회사이고 사람들은 포드의 최신형 자동차와 트럭을 좋아했다. 포드의 현금 보위량을 보고 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로 했고 그 후 주가는 40% 넘게 상승했다. 보잉 역시 현금이 풍부한 주식이다. 1987년 초 보잉은 저가 40달러까지 내려간 적이 있지만 주당 현금이 27달러였으므로 15달러에 사는 셈이었다. 나는 1988년 초 보잉을 소량 매입한 후 보위량을 계속 늘려 주력 종목으로 키웠다. 현금 보위량이 풍부한 데다 기록적인 주문 적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 부채 요소 회사의 부채는 얼마나 되고 채권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부채와 지분의 문제다. 금융회사의 대출 담당자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알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는 두 면이 있다. 왼쪽 면은 자산이다. 오른쪽 면은 자산을 조달한 방법을 보여준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있는 지분과 부채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부채 비율은 계산하기 쉽다. 포드의 1987년 연차 보고서에 나오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총 주주 지분이 184억 9200만 달러다. 그 몇 줄 위를 보면 장기 부채가 17억 달러다. 단기 부채도 있지만 이런 간단한 평가에서는 무시한다. 두 번째 줄에 보이듯이 단기 부채에 비해 현금이 충분하다면 단기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상적인 기업의 재무상태표라면 주주 지분 75%와 부채 25%로 구성된다. 포드의 지분 대 부채는 무려 180억 달러 대 17억 달러로서 주주 지분이 91%고 부채는 10%도 안 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가 매우 건전하다. 회생주나 문제 기업이라면 나는 부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기업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생존과 파산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부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가 많은 신생기업은 항상 위험하다. 부채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설명도 다음에 나오는데요. 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배당 나의 유일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가? 배당을 받는 일이라네. 록펠러 추가 수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대개 배당이 없는 주식보다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을 좋아한다.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배당 수입은 항상 도움이 되며 심지어 존 록펠러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진정한 쟁점은 배당이 회사의 가치와 주가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이다. 배당 지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배당이 주가 폭락도 막아준다고 주장한다. 1987년 시장 폭락 때 고 배당주는 무배당주보다 선방에서 그 하락폭이 시장 하락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일부 대형 우량주와 심지어 저성장주까지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주가가 20달러일 때 배당이 2달러이면 배당 수익률이 10%가 되지만 주가가 10달러로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갑자기 20%로 뛰어오른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높은 배당이 유지된다고 확신하면 이들은 배당을 바라보고 그 주식을 매수한다. 따라서 주가가 어느 수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배당을 지급하고 증가시킨 우량주들은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종목이 된다. 반면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소기업은 그래서 훨씬 빨리 성장한다. 이들은 배당에 쓸 돈을 사업 확장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은행 부채를 지지 않으면서 확장 자금을 조달하려는 데 있다. 어쨌든 나는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배당주 대신 공격적인 성장주를 선택하겠다. 6. 배당을 빠짐없이 주는가 배당을 바라보고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라면 경기 침체와 난관을 맞이해도 배당을 지급할 회사인지 확인하라. 1791년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배당을 지급한 플리트 노스타가 어떻겠는가. 저성장주가 배당마저 빠뜨린다면 투자자는 공경에 빠진다. 저성장 기업의 장점마저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 2에서 30년 동안 배당을 규칙적으로 증가시킨 회사가 최상의 선택이다. 켈로그와 랠스턴 퓨리나는 전쟁 3번과 경기 침체 8번을 거치는 동안에도 배당을 빠뜨리기는 커녕 줄여본 적도 없다. 따라서 배당의 가치를 믿는다면 바로 이런 회사들이 보유할 만한 종목이다. 사우스파크처럼 부채가 많은 기업은 부채가 거의 없는 브리스톨 마이어스처럼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할 도리가 없다. 경기 순환주는 항상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이 아니다. 포드는 1982년 배당을 누락하자 주가가 4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25년 만의 저가였다. 오늘날에는 포드가 현금을 모두 소진하지 않는 한 아무도 배당 누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7. 장부가치 요즘 장부가치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마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부가가 주당 20달러인 주식이 10달러에 거래되면 사람들은 반값에 산다고 생각하며 이런 주식에 투자한다. 문제는 발표된 장부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와 거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장부가는 실제 가치보다 큰 폭으로 과장되거나 축소된 경우가 많다. 장부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 자산의 실제 가치가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펜센트럴은 산맥을 통과하는 터널과 쓸모없는 철도 차량도 자산으로 잡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실제 자산이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하시고요. 8. 숨은 자산 장부가치는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질 때도 많지만 실제 가치보다 축소될 때도 많다. 이런 때는 엄청난 자산주를 손에 넣을 수 있다. 토지, 목재, 석유, 귀금속 등 자연자원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러한 자산의 장부가치가 실제 가치의 몇 분의 1 수준일 때도 있다. 예를 들면 1987년 귀금속 제품 제조업체 핸디앤드 함원의 주당 장부가는 금, 은, 백금의 막대한 재고를 포함해서 7.83달러였다. 그러나 이러한 귀금속의 장부가는 핸디앤드 함원의 취득가로 기록되어 있으며 게다가 거의 30년 전에 구입한 것이다. 현재 시가로 귀금속의 가치는 주당 19달러가 넘는다. 핸디앤드 함원 주식은 회사가 보유한 귀금속 가치보다도 낮은 약 17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니 이는 훌륭한 자산주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뒤에도 쭉 숨은 자산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사업의 결과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양이다. 회사들은 모두 돈을 벌어들이지만 이를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다. 바로 이런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필립 모리스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지만 철강 회사는 매우 불안한 회사가 된다. 예를 들어 피그아이언이 주계 재고를 모두 팔아 1억 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하자.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그아이언은 용광로를 최신 설비로 유지하기 위해서 8천만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다. 첫 해에 피그아이언이 용광로 개선해 8천만 달러를 지출하지 않으면 더 효율적인 경쟁자들에게 사업을 빼앗긴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회사는 성공하기 어렵다. 필립 모리스에는 이런 문제가 없으며 펫 보이즈나 맥도날드 역시 이런 문제가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자본적 지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더 좋아한다. 이런 회사는 자금 지출을 줄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필립 모리스는 피그아이언보다 돈 벌기가 쉽다. 현금 흐름 숫자로 주식을 평가하는 사람도 많다. 예를 들어 20달러짜리 주식의 연간 현금 흐름이 2달러면 10대 1의 비율이며 이것이 표준이 된다. 현금 흐름이 10%라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최소 보상인 10%와도 잘 들어맞는다. 20달러짜리 주식의 주당 현금 흐름이 4달러라면 현금 흐름 수익률이 20%이며 이는 훌륭한 숫자다. 만일 20달러짜리 주식의 주당 현금 흐름이 계속 10달러가 유지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이는 대로 그 주식을 사모하라. 10. 재고 나는 재고가 쌓이고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제조업체든 소매업체든 재고 증가는 대개 나쁜 신호다. 재고가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다. 회사가 매출이 10% 증가했다고 허풍을 떨어도 재고가 30% 증가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잠깐 보자. 가격을 내려서라도 재고를 처분했어야지. 재고를 처분하지 않았으니 회사는 내년에 곤란을 겪어야 하고 후년에는 더 심하게 곤란을 겪을지 몰라. 신제품이 낡은 재고와 경쟁을 벌여야 하고 재고가 더 높이 쌓일 테니 결국 회사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겠지. 자동차 회사라면 재고 증가가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다. 신차는 항상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서 가격을 큰 폭으로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35,000달러짜리 재규어를 3,500달러까지 내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행이 지난 300달러짜리 자줏빛 미니스커트는 3달러에도 팔리지 않는다. 밝은 면으로는 침체를 겪던 회사에서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는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다. 아마추어나 초보자는 재고에 대해 감을 잡고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특정 사업에 강점이 있는 투자자들은 재고 파악 요령을 안다. 5년 전만 해도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주주에게 보내는 분기보고서에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실어야 함으로 투자자들은 정기적으로 재고 수치를 점검할 수 있다. 11. 연금제도 갈수록 많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과 연금 혜택을 제공하므로 투자자들은 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파산해서 정상적인 영업이 중단돼도 회사는 계속해서 연금제도를 지원해야 한다. 나는 회생주에 투자하기 전에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연금 의무를 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12. 성장률 성장을 확장과 동일시하는 관점은 월스트리트의 가장 흔한 착각이며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필립 모리스처럼 정말로 위대한 성장기업을 강가하게 된다. 미국의 담배 업종에서는 성장의 흔적도 볼 수가 없다. 미국의 담배 소비는 연 2%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의 핵심은 필립 모리스가 원가를 낮추고 특히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에 있다. 바로 이 이익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성장률이기 때문이다. 필립 모리스는 더 효율적인 담배 생산 기계를 설치하여 원가를 낮췄다. 한편 담배 업계에서는 매년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 회사의 원가가 4% 증가하면 담배 가격을 6% 인상하므로 이익률이 2% 올라간다. 이 숫자가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필립 모리스처럼 이익률이 10%일 경우 이익이 2포인트 증가하면 이익은 20% 증가한다.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도 매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를 발견한다면 담배 같은 중독성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기막힌 투자 기회다. 필립 모리스는 40년 동안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했으므로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담배 회사에 대한 부정적 평판 때문에 투자자들이 외면하지 않았다면 퍼가 15배 이상 되었을 것이다. 나를 포함해서 헐값 주식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비난받는 주식을 좋아한다. 이 회사는 실적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최고의 성장기업을 성장률이 절반에 불과한 퍼 10배에 살 수 있다. 성장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익의 20배에 거래되는 성장률 20% 기업 즉 퍼 20배가 이익의 10배에 거래되는 성장률 10% 기업 즉 퍼 10배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 난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고성장주는 빠른 이익 증가가 주가를 빠르게 밀어올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20% 성장기업과 10% 성장기업은 둘 다 이익이 주당 1달러에서 시작해도 이익 격차가 급격히 벌어진다. 드디어 마지막 13. 요점 세전이익률입니다. 여기서 제목을 요점이라고 한 게 손익계산서 끝에 나오는 최종 숫자가 세후 이익 이래서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세전이익은 내가 기업 분석에 사용하는 도구다. 이것은 기업의 연간 매출에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이다. 1987년 포드의 매출은 716억 달러였고 세전이익은 73억 8천만 달러였으므로 세전이익률은 10.3%였다. 업종이 다르면 세전이익률이 천차만별이므로 비교해 보아도 얻을 것이 별로 없다. 따라서 같은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비교해야 도움이 된다. 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당연히 운영비용이 가장 낮고 운영비용이 낮은 기업은 사업 환경이 약하여도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A의 세전이익률이 12%고 기업 B의 세전이익률이 2%라고 하자. 경기 침체를 맞이해서 두 회사 모두 제품 가격을 10%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매출액이 10% 감소한다. 기업 A는 이제 세전이익률이 2%이지만 여전히 이익을 내는 반면 기업 B는 세전이익률이 마이너스 8%로 떨어져 적자가 된다. 이 회사는 멸종위기 동물 신체가 된다.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세전이익률을 보면 기업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전이익률은 이해하기 까다로운 면도 있다. 사업 환경이 개선되어 실적이 향상되면 세전이익률이 가장 낮은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매출이 10달러인 두 회사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경기가 회복되자 기업 A의 이익은 약 50% 증가했지만 기업 B의 이익은 3배 넘게 증가했다. 이것을 보면 파산 직전까지 몰린 침체 기업이 경기가 회복되면 대박을 내기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자동차, 화학, 제지, 항공, 철강, 전자, 비철금성 업적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침체에 빠져있는 노인 요양원, 천연가스 생산, 소매업 같은 업종도 마찬가지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장기간 보유할 주식으로는 비교적 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그리고 성공적인 회생주 중에서는 비교적 이익률이 낮은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13가지 지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도 정말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종목 선정 중에서 첫 번째 최종으로 점검해야 할 목록, 두 번째는 스토리를 재확인하라, 세 번째는 중요한 숫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야기가 너무 쉽게 책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책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